아 대박 백록? 백록 자리인가 저거? 한라산 백록던 것 같은데? 제일 높은 거? 백록ál 요번에 찍은거? 이렇게 뽑으라고 하는거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고 그렇게 하는거야 우주는 왜 저게 뭐지? 우주는 날씨 10년만에 뵙는 우주중에서 누구지? 샤이니 괜찮아 괜찮아 훌쭤도 아는 척 한번 하러 가 흔들리려고 했지 아이고 흔들려서 흔들리면 어쩔 수가 없지 근데 그게 시작이 내가 좀 관리를 하는걸 하면 되니까 하는거고 애들에게 배웠던 애들의 공식은 있어요 옆에 나 있는거 누나니까 꾸참는거지 맞아 그렇지 받아줘야지 내가 보기엔 유쾌한 무조건 찾는거 찾고 사는거 근데 그래도 인터넷에 외국여자가 한국여자가 한국여자가 못알아줍지만 그냥 서는거야 그냥 서는거야 맞아요 이건 이쪽으로 다 아시더라도 제가 설명해볼게요 뒤로 앞으로 이쪽으로 잡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발 내리면서 그대로 내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이렇게 하고 내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방향하고 정방향 하고 이렇게 정방향 내리고 뒤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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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서 최대한 붙여서 잘라요 그쵸? 끝에 이렇게 자르면 살짝 피부가 보일 때까지 잘라도 돼요 그 다음에 예쁘게 빼죽하게 일단은 처음 미용을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기도 잘라주고 그리고 아까 전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라운드로 돌리면 돼요 결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층이 안 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결 방향으로 들어가죠 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짧게 왜냐면 이 결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옆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 잤었네 해볼 쪽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멋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윤현님 저렇게 붙잡는 게 처음이다 우리는 이제 늘 미용된 것만 보다가 이렇게 우리가 직접 이렇게 보지를 못해 봤어 갖고 앞가슴은 짧게 그리고 또 목은 또 길게 그래야지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정사각형이 나오도록 해주는 게 웨스트의 매력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미용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쳐쳐 딱 시작을 해야해요 이렇게 흔히 어렵된 거 better 예중은 이렇게 해가 나죠 반 cement까지 이렇게 내셨어요 첫된 것들은 전체적으로 바다 아닐까 이렇게 apple Vlad Powers לנו 일단 유대 이 파울이가 애들길은 안 좋아 anecdote 해서 사회를 통해 줘서 복합 씌워가지고 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 몸에 파우더는 문제 안돼요 얼굴 쪽 때문에 그런거에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코를 딱 막아야지 당연히 약간씩 들어가는건 괜찮은데 이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안되지 그래서 항상 코는 이렇게 딱 막고 사는거에요 운명이 힘들어서 버린다고 얘 얼굴 봤어요 여기 혼자서 시간 여유있고 정말 얘네한테 오링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이제 한번 터는거죠 끝까지 터는거죠 몰타라요 얘는 엉덩이 세면 톡톡 떼려주면 몰타라요 터는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서 미용하는거에요 미용을 하기위한 후카시 작업 얼굴 미용을 하기위한 후카시 작업 이거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이프로 또 할거에요 너무 나랑해 다들 일을 오늘 내일정도 프로필 사진찍는데 가야되는데 시간 지나면 요렇게 될까 모르겠네 그려 땅 시원한 상태에서 저렇게 하면 땅 시원한 상태에서 동그랗게가 되네 그냥 이렇게 되면 되는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해도 지금 너무 좋잖아 분위기도 날씨가 안추어서 다행히 어제가 더 좋았는데 사실은 처음 발 보시면은 내려서 해야되고 방향을 이렇게 잘라버려도 이렇게 잘라면 안된다고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내가 봐가지고 여기 뒷다리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공주 윤회 기다려 윤회 앉아 윤회 기다려 윤회 기다리면 잘 기다리거든요 너무 이쁘다 진짜 소식작에 핫한 꼬도리로 이름 좀 날렸어요 진짜로 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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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딱 보내게 해서 동영상 보내게 해서 동영상 보내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고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베스트 관리를 위해서 화이팅! 아 우린 제주에서 여러번 이제 앞으로 아 맛있네요 올해가 많이 우리 우리 원래 테스트mare 음 전porte 뭐раш니 대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